이거 누군지 보여주던가? 기..기..기억이 안나서 가서..누군지 한번 볼까요? 와..저 앞에 깃발 봐 저 사람 시체에 거꾸로 피보이게 되는거 보니까 누구야? 으으으으으으..아 살봐! 쟤 누구야? 퓨 벗겨놓은 거 봐. 영주님께서는 아직 어리시고 영주님의 자질에 회의를 품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300세대에 이르는 선대 영주들이 있었고, 장신 거와드님께서 가문을 일으키셨고, 화이트들한테 뺏겼던 것도 수박했고, 아버지의 별명은 뭐였죠? 선량한 이셨습니다. 나는 별명이 뭐가 될까요? 그건 새 영주님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역시 선량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봤자, 바보치금이나 하고, 역대 영주님들께선 파수꾼을 임명해서, 새 영주가 탄생하면 새로운 파수꾼을 뽑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걸어 비겁한 쓰레기놈아. 움직여! 어... 나를 모셔오라는데? 내가 잘못한 거였어. 내가 그냥 죽을 수 있었어. 내가 그냥 죽을 수 있었어. 올 곳이 왔나? 어... 이 남자는 누구죠? 이 남자는 누구죠? 이 크레이븐은 이 크레이븐은 이 크레이븐은 이 크레이븐은 이 크레이븐은 이 집은 잃어버렸어! 어어? 무기를 훔치려다가 왜 그랬지? 죽기 싫어서입니다. 영주님 전 도망쳤어요. 우리 모두 도망쳐야 합니다. 네가 네가 entreg가가야 합니다. 내가 물건을 챙긴게 어째서 도둑질입니까? 저 가족이 있는가? 전 먹여 살릴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 퀄루는 우리 돈은 어디야? 저 버스는 주의가 작은 sleut은 조사를 하니? 어어... 이 가문은 무너질 겁니다. 내일 추후에 우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 당신이야 겨울에 굶을 일 없겠죠 이선영 주님 처벌을 내리십시오 영주의 위험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오 저번에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 기억이 안나네 이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저를 처벌하는 건 무고한 처리 처벌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그게 정입니까? 장벽으로 보내자 내가 저번에 손가락 세게 잘랐던 것 같아 손가락 세게 잘랐었던 것 같네요 감은 사람들은 오늘의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영주라면 응당한 처벌은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옳았을까요? 도둑이 말대로라면 이런 일이 재발할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음 파수꾼을 아 님들은 다 자비 풀었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손가락 자르라고 그러고 장벽으로 보내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너의 첫 작은 카운트 회의에 거기서 영주님이 선택한 분께 이 왕갑을 수여하십시오 그래야 영주로서의 지배력과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겠어요 본인들은 착한 거 다 하고 나한테는 나쁜 거 다 시키고 근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 보려고 해요 난 세모님이 자막 읽어주는 거 너무 좋더라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자제하면서 읽고 싶습니다 사실 다 읽어주고 싶지만 망루 망루는 뭐지? 어 살펴보기 아 얘를 살펴보는 게 아니지? 오 잘생겼어 끝이야 저게? 싱겁기는 내가 이제 골라야 될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식량을 한번 볼까요? 식량이 많이 없나 봐 식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소위라도 당하면 끝장입니다 볼튼이나 하이틀이 오면은 2주밖에 못 버팁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마일 스토어는 내 기억으로 안 되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덩콘 살펴보기 보자 뭐 하시는 거지? 방금 저건 뭐였지? 대화하기 덩콘 지금 고민도 많은데 어려운 결정까지 내려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 의견을 묻곤 하셨죠 파수꾼에 대해 물어본다 파수꾼을 한명 임명해야 해요 파수꾼에 누굴 임명하실 건지요? 그 다음은 동생이 말을 동생이 말을 동생이 말을 시켜주고 있네? 메이크업, 얘는 누구야? 누구시지? 아, 카테고리야? 내가 안 바꿔놨구나? 좀 보자. 대화가기 아, 삼촌이구나? 외삼촌 엄마의 아들? 아니, 엄마의 동생? 죄송합니다. 저녁에 밤을 끝냈어야 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너 어디 가시죠? 네, 엄마가 애셔를 찾아... 아, 둘째 아들 애셔 애셔 내가 이것을 도와줄게 왜냐하면, 너는 믿을지 않게 해 내가 그곳은 여기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이 삼촌이 지금 둘째의 형아를 찾으러 가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집안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 더이상 꼬마가 아니에요 백성들도 걱정된다고요. 파스콘을 뽑아야 한다더군요. 나라면 과감하게 로일런드 경우를 선택하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은 전기 상황이니 전사를 여겨 둬야지 로일런드는 기강을 살려줄 거야 던컨은 던컨은 조언 몇 마디 해주겠지만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야 아, 얘는 지금 군인을 선택하라고 어 어 어, 왜? 왜왜? 넌 삼촌 싫어하니? 엄마가 내가 미라가 마더리의 도움이 되었구나 그녀의 도움이 되었구나 언니가 해낼 줄 알았어 내 가족 생각부터 한다니까 오 이게 결과가 바뀌는구나 저번에는 내가 마저리한테 부탁을 실패해서 잘 안됐다 했었던 것 같거든 너도 조금 똑똑해 집안에 대한 걱정도 많고 너도 좀 똑똑해 어 얘도 조금 똑똑해 집안에 대한 걱정도 많고 누굴 파수꾼으로 뽑아야 할까 누굴 파수꾼으로 뽑아야 할까 아 어 그야 던컨 터트리지 똑똑하고 의지할만한 사람이고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잖아 로일런드 경험은 너무 제멋대로야 항상 좋은 충고만 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동생 귀여움 그렇다면 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길래 아 있기에 저번에 했던 반대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예의상 지켜봐주자 어디보자 살펴보기 뭐하냐고 타고난 군인 대화하기 어 나한테는 또 친절해 근데 조언이 듣고 싶어요 파수꾼을 방비책 상황은 어떻죠? 뭐 뭐 조언이 좀 음 상을 탈영병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이유로 탈영병이 더 생길듯합니다 아 아까 걔가 군인이었구나 그래서 무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음 음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죠 애기 한번 보고 뭐하지? 어머 나무를 깎고 있네 막내동생 넷째 아들 대화하기 해볼까요? 아냐 이거봐 얼마나 좋은 칼인데 이름까지 붙였어 두 형제 형들 이름을 새겨뒀어 근데 기억하게 말이야 애셔의 이름은 없네 면이 두개밖에 없어서 그랬어 면이 두개밖에 없어서 그랬어 그리고 애셔는 여기 없잖아 나도 진짜 칼을 가질거야 물론 저 칼 말고 저건 용수만 가질 수 있잖아 아까 그 남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그 남자 우리 저기야? 나쁜 사람이야 모두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enemy 규칙을 강요할 수 밖에 없었어 면이 없으면 도둑질은 절대 안돼 그럼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들이 아빠랑 로드릭을 죽였어 자기들도 아파봐야 해 진짜 칼을 갖고 싶어 로드릭 죽인 놈을 꼭 찾아낼거야 진짜 칼을 갖고 있어 아.. 어린데 애긴데 아빠랑 형 죽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를 저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은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결정이 됐으므로 메이스터 예스, 로드 에이탄 예스, 로드 에이탄 예스, 로드 에이탄 파수꾼을 호명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파수꾼을 호명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어.. 네 준비됐어요 예스, 메이스터 I'm ready 아주 잘 당장 소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저런 애들 진짜 잘못 크면 진짜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괜찮은 어른이 하나 옆에서 잘 자라도록 사랑으로 보다듬어줘야되는데 아빠 죽고 막 형 죽고 이런 것만 기억하니까 저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저번에는 누구를 선택했었냐면 군인을 선택했었어요 로일랜드 경을 그래서 오늘은 덩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을 호명하기 전 말할게 있어요 어.. 두분 다 훌륭한 분이세요 로일랜드 이 집은 당신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는 그는 두 분은 각자의 선티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지마 그렇게 가까이 오지말고 아, 눈빛 어쩔거야 어... 저번에 제가 로일랜드경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 부담 부담스럽구만 미안합니다 로일랜드경 던컨을 선택할게요 왕갑을 수요하기 던컨 토틀 넌 내 센터널 토틀 이런 터무니없는 이손 영주님의 결정이잖소 로일랜드는 기억할 것입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 끝났구만 램지 스노우에 대해 보고해보세요 정찰병에 따르면 너무 하루거리밖에 있습니다 어... 계책을 세워 대비합시다 콤메이가 영주입니다 이석은 지금 아버지랑 형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건 자살행이요 여기 사람들 목숨으로 도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니요? 센터널 이석은 이석은 그는 이 작은 카운틀 그만 티격태격 하세요 여러분 오오 어머니가 뭔가 우리 병사들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묘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협상이 칼보다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놈들과 은혜 상징은 가죽이 벗겨진거 아 맞죠 걔네는 가죽을 벗길정도로 협상이 안통화하는 애들이거든 데뷔책을 세웁시다 다른 방법이 있을거에요 놈이 원하는걸 내주는 손에서 끝내도록 하자 재물을 바치는건 어떻겠습니까 여기 시트데델의 볼또의 아이온을 보니 아이온을 보니 아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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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엔 전쟁에 있었거든 아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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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도대체 명 improvis지 넌 형 명백 하아... 그래도... 대전당 안으로... 아이, 어떡할까? 외교적으로 협상하려면 대전당 안으로 불러야돼. 그래, 심지어 이제 사생하지. 그만 싸우고... 그 죽음을 더 듣지 못해. 미안해, 제 형님. 근데 너는 이 집에서 할 말을 다 하면서 용서하라니. 너는 모두 죽을 수 없어. 앉으시오. 한 번 앉아. 미안해, 제 형님. 근데 이제 다 정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 말은 잘 들어 많이 부들부들 하는 것 같아 롤랜드 경위 로무룩 저 정도면 근데 삐질만 하다 로무룩하네 영주님 전 이 가문을 위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엄마 한마디 하려나 엄마가 좋은 얘기해 주죠 너의 형 애샤는 어떠느냐 그래서 애샤를 데려오라 했구나 약간 둘째 형은 파이터 스타일인가 봐 그래서 형을 돌아오라 했네 이선을 좀 시켜주라고 예전 얘기도 하고 애샤는 조금 조금 성격이 성관이 있네 애샤는 주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데려와야 해 전 신중하게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네 곁을 지켜줄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삼촌 외삼촌 애샤가 와서 나를 지켜주고 이선이 좀 걱정하는 거는 보내야죠 애샤를 데려오면 애샤가 이제 둘째 형이다 보니까 이선보다 위에 형이잖아 영주자리를 노릴 수도 있고 애샤가 이 싸움에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애긴 미라도 있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애샤가 배신할 수도 있지 왜냐면 둘째 형인데 지가 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첫째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마저리 아가씨의 방 레드킵 킹스랜딩 뭐하고 있는 거지 와 포도바 뒤로 물러서 아 처음 보는 열쇠 조사하기 뭐지? 이거는 조사하기 티를 가면 해 인장 눈을 흘기 아 가져갈 수가 있군요 처음 보는 열쇠는 죽고 열쇠를 챙긴다 도장은 주겠습니다 저번에는 도장을 가져갔었습니다 요건 냅두고 뒤로 물러나기 아가씨는 구강님과 만나고 계셔 고마워 네가 아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 그때 얘가 막 나서서 안된다 그랬지 들었던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마 세라는 기억할 것입니다 킹스랜딩에선 아군과 친구가 한 건 중요한 것도 없다고 그랬지 아가씨 왔다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지 어 괜찮으신가요? 잘 안된 것 같죠? 왕께서는 너의 가족을 도울 생각이 없으시대 옷도 수송해야 하고 헉 아 막 옷 옷자락을 저렇게 뜯길 정도로 아 조프리가? 조프리가 저런 건가? 한동안은 왕께 아무런 부탁도 못 드릴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마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순전히 어머니가 어? 어쨌든 못 도와주게 됐네요 여긴 킹스랜딩이라고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내가 왕비가 되면 널 돕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몸부터 사려야 해 까마귀를 보내야겠어요 가족들에게 경고해야 해요 음 열쇠는 슬쩍 나와서 열쇠는 계속 갖고 있는 건가? 어 손에 있는 것 같지 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까 그 석탄 석탄 그거 주던 애 내가 그냥 그 석탄을 보냈는데 내가 그 석탄을 보냈는데 마드리리의 방에 내가 그 석탄을 보냈는데 내가 그 석탄을 보냈는데 내가 그 석탄을 보냈는데 마드리리의 마드리리의 방에 쟤는 정체가 뭐냐면 석탄을 나렸는데 내가 얘한테 잘해줬다고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 피에스님 어서오세요 동맹이 되어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도움이 됐잖아요 미안해 난 지금 가야해 절망에 빠지지 마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말하려다 누가 운다 아씨를 도와줄 거예요 일단 열쇠부터 좀 숨기고 됐나? 수상하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 자기한테 처음으로 잘해준 그런 사람이 얘가 아닐까? 어 저 사람 피부색이 왜 저래? 피부색이 뭐 잘못 먹은 그 피부색인데 뭐야? 로일랜드 경이 도망쳤어? 아 이게 우린 해낼 거예요 이게 저번에 로일랜드 경 선택했을 때는 덩커닌 도망갔었거든 이게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 도망을 가네 왔죠? 타령병 잡는다 그러더니 지가 타령했어 아이언우드가 아이언우드가 그래도 영주님이라고 부르네 소개하겠소 루즈 볼튼의 아들이신 램지공이시오 루즈 볼튼의 아들이신 비록 사생하이시긴하나 램지공께서는 북부에 사생하란 말에 되게 민감해 해 그래서 스노우라는 이름이 붙었죠 사생하는 무조건 스노우거든요 북부 쪽에서는 어 빵과 소금을 내접해드리오 아니 이 자식들이 누군이 저도 날리고 너구나 그 꼬마 영주가 이거 참 무시하네 새북도의 수호자에게 맞추는 혼납품입니다 어디 보자 가문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아이언우드 마음에 안 드시오 어 어 깜짝이야 포레스터 가족들이네 로드 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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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자고 진짜 기술자는 우리란 말이오 그렇지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야만 되지 오 말 잘한다 잘한다 램지는 당신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화이틸 영주가 너희 나무에 반을 가져간다 설득했어 그래도 나를 말성예방차원에서 군인을 20명 배치해놓고 어 오히려 말성만도 생길 것이오 안그래도 식량도 없는데 아 아들 그리프 나랑 같이 롤하던 분 아이신데 누구 앞에서 거 오 웃는거 봐 웃는거 봐 소름돋아 내 동생 막내 넌 이선영주의 누나인가? 아 쌍둥이구나 쌍둥이였구나 처음 알았네 아 그치 어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롤 스노우 아 아 롤이 아니야 롤이?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어 어 어 어 펠리아를 붙잡는다 안 돼 어딜 당신은 누이를 지켜줬습니다 이 변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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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엔딩이 정해져 있네 에피소드 1의 엔딩이 항상 정해져 있군요 저번에도 그 군인 선택해서 했는데 똑같이 죽었었어 이러나 저러나 죽는구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분은 용감한 이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나 나의 성지 하나님을 이름이 되요 제가 이 집으로 가리지게 제 아들에게 애교님의 자신들에게 애교성을 지켜주셨고 당신이 암들에게 애교성을 지켜주셨고 러시아에게 애교성을 지켰지 못하고 러시아에게 애교성을 지켰지 못해 애셔는 2선의 둘째 형입니다 바로 윗형 그나저나 탈리아랑 쌍둥이였구나 에피소드 1이 끝났네요 얼음에서 철을 에피소드 1 어 이게 뭐였죠? 여기 머무른다가 66.6% 그 다음에 아 비위를 맞춘게 61.8% 였구요 거봐 다 비위 맞추게 돼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아 얘를 장벽으로 보내는게 35.4%였네요 그럼 다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야? 젠장 님들 때문에 이거 장벽으로 보낸거잖아 채팅창에 자꾸 장벽으로 보내라 그래서 장벽감이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자비 베풀었네 그 다음에 아 던컨을 선택한게 69.7%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죠? 그레이트 헬? 이게 뭐죠? 아 그 그 그 그 전당에서 만난게 49.2%네요 다 성벽에서 맞을 했나보네 51%가 흠 흠 흠 내가 님들 때문에 다 이상한거 선택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면 하는 말 서세범 인성 흐흐흫 서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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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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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흐흫 그 다 님들이 선택 안하는거 해주는거 아니야 내가 그 다 님들어